중순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포 양지 서유부 19세기 초구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탈의 붓꽃 내용들이 들어가 있네요. 조리법입니다. 1. 복숭아꽃 3냥 3전, 탈의 붓꽃 5냥 5전, 참깨꽃 6냥 6전, 노른 감옥꽃 9냥 9전을 음달해서 말린다. 2. 납수 3말 복숭아씨 49알을 취해 껍질과 뾰족한 부분을 제거한다. 3. 흰 밀가루 10끈을 섞어 노릇을 만든다. 4. 종이에 싸서 49일 가둔다. 49일간 존다. 5. 쓸때마다 맹물 한 병에 노릇 1환, 5. 밀가루 반죽 한 덩이를 넣어 오랫동안 포함한다. 6. 만약 술맛이 심심하면 다시 노릇 1환을 첨가해서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이가 필요합니다. 10끈을 넣어 오랫동안 10끈을 넣어 오랫동안 10끈을 넣어 오랫동안